USED를 보시면 뭐 뭐 하곤 했다.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의미까지 내포해 있습니다. USED와 WOULD의 차이를 보시겠습니다. 첫 번째, John used to travel a lot. John은 옛날에 여행을 많이 하곤 했었다.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고요. 반대는 John didn't used to travel a lot. John은 예전에는 여행을 많이 하지 않았었다. John didn't used to travel a lot. 예전에 여행을 많이 하지 않았었다. 그 다음에 there used to be a pond here. 예전엔 이곳에 연못이 있었다. 이렇게 동작뿐 아니라 상태 표현도 가능한다는 거요. there used to be a pond here. 이곳에 연못이 있었다. 상태를 나타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WOULD를 보시면 When we were children. 우리가 어렸을 때 We lived by ocean. 바다 옆에 살아섰고요. In the summer, we would all get up early. 여름에는 우리 모두 일찍 일어나곤 했습니다. We would all get up early and go for a swim. 일찍 일어나서 수영을 하러 가곤 했습니다. WOULD는 이렇게 맥락상 과거 이야기라는 것이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. 과거 맥락이 없이 We would all get up early. 이렇게 할 수는 없다. 이 말입니다. 왜냐하면 WOULD는 현재에서 뭐뭐 할 것이다. 라는 의미로 WOULD가 쓰일 수 있죠. 가정법에서요. 그래서 과거 맥락이 있어야 WOULD를 쓸 수 있다. 그 다음에 there would be a pond here. 이곳은 잘못된 것으로 WOULD는 상태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. 상태는 반드시 USED를 쓴다는 거요. 이렇게 we T w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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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